안녕하세요. AMG입니다. 이번 차량은 벤츠 C클래스 15년식인데요.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밑에 불빛이 잘 안 나오잖아요. 이 하단 부분이랑 문 그리고 풋등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. 색상은 무한 컬러 지금 지하주차장인데 밤이 아니라 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 와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좀 그렇죠. 밝기가 제 색깔이 안 나와요. 지금 보면은 밤에 보면은 더 화려한 불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라인 문 4개 풋등 4개 장착되었습니다.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MG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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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